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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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이 왜 나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쥬미가 킴킴킴킴킴입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네, 다시 돌아온 네, 좀 게임 소리 크네요 됐습니다. 게임 소리가 지금 낮춰져 있는데요. 마스터를 좀 내릅시다.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빨리빨리 시작하고 빨리빨리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하이 게임은 제 영상 채널에서 게임 채널에서 제일 인기많은 토탈로보다 더 인기많은 네, 나폴레옹 1차대전 세계 1차대전 모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 시작할거구요. 이유가 뭐냐면 벌써 영상을 지금 대략 1분 넘어가고 있는데 어... 벌써 53메가에요. 네, 53메가 53... 네, 53 맞네. 53... 이게 영상을... 네... 토탈어 짜... 토탈어 네, 토탈어 영상 한거 6개인가? 그거 다... 어... 드래그해서 보면 나 놀랬다니깐? 200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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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200기가 영상들이기 때문에 제가 화질이 좋은 대신 좀 용량이 많이 나갑니다. 힘들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아, 얘네 오고 있죠? 일단 뭔지 지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얘네 오고 있군요. 쓰읍... 아마 이거 뺏길 것 같구요. 갑시다. 일단 저거 뺏겼어. 어... 저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버그가 아닌 이상 오스트리아가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공격을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 방어하고 어... 도시 있지. 병사를 두개로 나눠가지고 어... 다른거는 오스트리아를... 아니, 공격하자. 다른거는 독일을 막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이러면 진짜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어차피 지금 프랑스가 공격하고 있잖아. 파리쪽에 병사 계속 모아가지고. 그냥 아예 한 번에 치려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저기 또 망하면 어... 이제 프랑스는 끝나는 거라서 영국은 해군으로 지금 어... 도와주고 있죠. 해군으로 우릴 도와주고 있습니다. 든든하죠? 이제 슬슬 탱크가 나올텐데 저... 저팀 아니고 저팀은 이제 슬슬 탱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거에요. 탱크라는게. 탱크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어... 없을 수도 있어요. 탱크 같은 경우에. 야폴로 맞춰압니다. 야폴로 맞추거나 아니면... 병사들을 도욕시켜야돼. 대신 많이 죽겠지. 그 방법이 없습니다. 탱크 같은 경우에. 자.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바르샤바. 이제 샤바샤바. 바르샤바가 네. 포위당했습니다. 우리 육군들. 야. 씨. 어? 뭘 뭘. 왜 왔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죽입시다. 자. 됐네요. 어... 보면 아주 많습니다. 야포가. 불어. 이게 최고 좋은겁니다. 야포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야포중에서. 우리 야포부대. 좀 멋있게 배치해야겠죠? 여기 좋겠네. 여기. 아... 이쪽이야? 이쪽 부대는 지금 좀 언덕이 저겠는데. 여기 나무를 맞을 수 있거든요. 잘못 들어가는. 맞겠네. 나무. 그러면. 이쪽 부대까지 해가지고. 뒤로가. 자. 일단 이쪽 부대를. 이쪽으로 한 다음에. 장군. 앞으로 꺼져라. 장군 안 꺼놓네. 역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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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 돼요. 맞으려나? 안 맞겠지. 이런건? 이런건 안 쳐줄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쪽 부대. 이쪽.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뒤도 기억 안나. 될려나? 안되겠지? 이런거. 이런거는. 그냥. 일자로. 일자로 배치하는거 나쁘지 않아. 그래도 멋일수도 있어. 어. 멋이 나. 일자라는 것도 나름. 다시. 이쪽. 이쪽에다가. 됐다. 방어하면 돼. 우리 부대들이. 자. 갑시다. 어디까지래요? 여기까지야? 공격이라 그런가 보네. 발포준비. 군중. 아. 총알이 없군요. 총이. 이런 이런. 바르샤바에 총이 없었어. 총이 없나봅니다. 숨어있다가. 당신대로. 어. 돌륙을 하라고. 어. 돌륙을 준비하십시오. 짱군. 짱군은 지시를 내리십시오. 디마 부대는. 기경대. 이쪽도 없고. 오. 많네. 적품도 상당히 많네요. 갑시다. 와. 이거거든. 와. 와. 화력바 우리. 폭병 화력바. 미쳤어. 와. 케이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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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쏴라.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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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달려. 우리의 로시아의 힘을 보여줘라. 우리 로시아는. 지경. 희롭다. 오였어. 로 ANY 세이는. 짱. 도란루. 일야아. irrig야. 잘려라. 달려라. 달려라. 2 트레이닝을 són. 고통. 다러면 더 잘겠죠. 도란루가. 도란루가. 달려라. 패 joy. 파이. Soul. 끝까지 밀어붙여라 야야 장군 장군 죽여 가자 총완대 총완대 괜찮아 지들 장군쏠수도 있어 실수로 총완대 이제 토탈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군 사용이 가능합니다 괜찮아 우리 포병들이 다 해주는 것이다 와우 버패트 이 포병들 지금 잘 쏘고있지 사거리가 어마어마치합니다 저쪽까지 저쪽까지 그냥 다듬다 이거야 맵 전체와 맵 전체로 발사시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아름다운 포병들이 미친 포병을 억출할 것이다 와우 와우 여러분들 뷰티포 미쳤어요 아 진짜 아주 빵빵빵빵 터트리고 있습니다 난리났어 저거 카메라 잡기 힘드네 오예바 뭐예바 박두폭 박두폭 포병전술 포병전술 앗 터져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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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덮어 덮어져 덮어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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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았어 이런건 내 내뿜앞에 날라오네 미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 군중여러분들 저쪽으로 가십쇼 어디 살아남길을 우린 시민들을 꼭 살려보려 한다 어차피 이런건 어차피 이런건 어차피 옛날 사운드로 칼 쏴고 막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린 쇼군이랑 달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쇼군하다가 이게임하잖아 그러면 와 미치겠어 진짜 어떻게 전략이 삭박기니까 미치겠어 막 어지러워 게임 FPS 핫크라이파이브하고 핫크라이파이브하다가 그다음방송 쇼군하다가 그다음방송 이제 막 어 이거하잖아 그러면 와 머리가 돌아 어 전략이 막 삭삭삭삭삭 벗기니깐 어 게임 C1이 대야한거야 그냥 이거 치위라는거 없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게 보이지 않겠네 와 도포로 어떻게 여기밖에 안나 이거밖에 안나 아 도포로 어떻게 Mei 저기까지 헛尾 요대 Ark 얘네는 지금 와봐 이거 봐 이게 자세가 안되고 여쭤만 갖고있죠 우야 이득이죠 이유가 뭐냐면 언덕져있어요 예 우리 지금 상대방은 아이템 별로 못쓰고있구요 그냥 실컷 실컷 써도됩니다 자 발포준비 발포준비 조금만 조금만 발포준비 뿜뿜 와 뿜 크으 누구야 이거 개멋있어 사운드 디리구요 여기 지금 안들튀고있어 진짜 존나 조용하네 우리 시민여러분 대단합니다 시민 따바봉 조회대 니콜라스 2 우리 지금 러시아 지금 다치고있는 새끼가 니콜라스 2세입니다 펜쉘은 어떻게 일하는지 못했지 아 잘 못했겠죠 어 어 피계의 유효인지였나 이것도 유효한거 보네 상대도 대포나면 뭐 쏘지가 많고 이 정도 이러고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돌격하는거 나쁘지 않을까 근데 돌격준비 병신차려라 아 여기 맞다 우리 아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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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치면서 여기 뭐여 물치면서 얘들아 나무 뒤로 숨어서 가면 될거같은데요 갑시다 우라아아아아아 띄어 이씨키들아 육근이 부엇잇하나 아 얘네들이야 아군끼리 아니었군요 안빼냐 안빼냐 안빼 안빼 어 안빼 어 안빼 스톱 발포준비 정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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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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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 그드프를 벗었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 이거 아쉽네 이거 아쉽네 와 러시아이 진짜 되겠네 잘 맞추지 않아 그 수많은 총 할수록 이거 못잡냐 이거 총 잡고 여기 대포 여기 뭐라하지 박제포 위에다 제가 어 이거 싸고 있네 저 여기 깔아 깔아 와아 이거 조파시켜야만 우리가 나갈수 있습니다 우측 지원 우측 지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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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준비 시민여러분들 도육주민입니다 올려오케 지금이다 시민여러분들 시민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빨려 아잇 됐어 수고하 야포는 시운이 됐네요 요즘 애들이 어 야포를 이제 이제 만지기 시작한 이제 해평하기 때문에 해평하기 때문에 해평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잘 못줍니다 그냥 막 그냥 막 쏘는거야 이것들은 그냥 장군이 바보 장군이 일야이가 바보 야 야 야 야포를 받아도 나무가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게 굉장히 좋아 이게 전략이 반송사 막 당할 반송사 단순히 이 잠시만 있나 우선 이... 있으면 뭐思... 니 아까 이쪽 와 눈 apparently reklam 슈 삼리 펄 있으면 뭐... 어우 미안 소리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서 총 준비하고 날 꺼 왜 이래 왜 이래 날 꺼 흔들리죠 와우 화면에 흔들리는 것 같지 포탄이 죽어도 또 마리나가 장군입니다 장군이 흔들리는 걱정냉이 하나 파악이 한가 봅니다 정밀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 공중들 웨드 공중 칼드고양 그렇다고 해야 돼요 친구들은 아마도 죽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는 쉽지만 나이스! 나이스! 와... 어떤가? 상황이 매우 좋다 근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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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이대까지 있어 저기 우리는 다 밀면 되잖아 전구를 추병해야지 그냥 다 섞인이들 아 저기 근이대인데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근이대 돌격! 좀만 옆으로! 일집대용! 일집대용! 아... 다운 이쪽으로 승리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죽히진 않았어 죽히진 않았어 조용히 좀 죽히진 않았어 저는 한건가 죽히진 않았어 지금이다! 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차 아이차 동이대가 바보다 led 아이차 동이대가 희린들의 아 시민여러분들 그만 가십쇼 저희는 좋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끊어지니까 괜찮다 시민들 우리는 완벽히 있습니다 25명 앞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하나의 한 가족의 가정이 아빠 2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다행이다 방어해 방어해 사살하기 시작했다 사살 가망이 없구만 이것들 옆으로 널리야 다행이다 도망보시기 이쪽까지 서브스 이쪽까지 도망 못가거든요 구축만 되면 고축만 되면 다행이다 얌어뜨려 시민이 크리스마스 이쪽으로 세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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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우랏! 힛힛! 힛힛! 장군 없지만 장군은 뒤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끝에서 카메라 한번 돌려보자. 이거 숫자가 맞나? 어이! 옆으로 보고! 옆으로 넣었! 어떻게 해? 데포를 1수로 넣어. 바로! 맞긴 맞네 대충. 근데 얘네가 얘네가 죽이네. 이게 완사인데 안 맞췄다는 게 못 맞췄다는 게 좀 신기한데? 이거 텐이 맞췄다. 그냥 앞에 서라! 겁먹지마! 이겼어! 우측 부대! 잘 들고! 우랏! 우측 부대! 빨라 쏴! 힛힛으로 쏴서 죽여라! 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계속입니다. 침묵 괜찮아요. 남김없이 죽을 줄게. 도망가는 천덩인데? 오 맛있어. 대주한다. 보내줘 보내줘. 죽여라. 죽여 죽여 죽여. 숫자로 이기긴다.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못되게 못되게. 우와. 괜찮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됩니다. 열심히 싸워.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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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죽이라. 장군 튄다. 장군 튄다. 이겼다! 깃발을 올려라! 이겼습니다. 갑분 갑분 샤픈 샤픈하게 이겨줬구요. 이 정도면 기본. 병사들이 꼭 같고 900명 사망 군중들 25명 사망 나눴구요. 물론 90명이 참아 있습니다만 거의 전멸이네요. 적들은 다 뺍니다. 우리 바르샤바를 지켜주신 장군 점! 네 점장군 감사합니다. 여기를 빨리 빠르게 움직이게끔 이걸 하자. 자! 다음! 위쪽에도 오고 있습니다만 위쪽같은 경우에 저희는 야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뒤로 빕니다. 위부로. 적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려줬죠. 우리는 이제 현재 그리고 문제가 여기야 이제 어디있냐. 여기있다. 여기. 포들스키. 포들스키. 여기에는 아예 병사들이 최고급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사를 빨리빨리 모으지 않는 이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항구까지 24톤 남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 하지만 장군들이 없다. 예. 병사들을 모으고 있지만 가지말자. 일단 가봐도 할 수 있는게 없겠다. 후방 병사들이 여기를 빨리 처리하고 갈 수 없겠다. 그래도 안되겠다. 얘네가 가야돼. 얘네가. 근데 가더라도 저건 이미 뺏겼겠다. 가면. 후방에 병사를 있어있으면 좋겠는데 하긴 하겠다. 그냥 지원가보자 한번. 어 얘들아. 전부대 지원가자. 안되겠다. 그래도. 가져야긴 가져야지.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빠르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만들고 있고. 여긴 어떻게. 만들고 있고. 아. 여기가 만들었어야 했는데. 일단 끝. 할 수 있는게 없다. 계속 온다. 쟤네. 이거 봐. 오스리아 가야지. 오. 화산포발이 난거야. 막 오는거야. 아. 군대 참 많네. 저기. 자. 진짜. 저거. 스파이 잘로났다. 와. 대규모 부대가 또 와. 거의. 무슨. 니네. 당나라냐. 어우. 왜케 많이 왔냐. 무슨. 규모가. 미쳤네. 시민 절반이 구리는거야. 쟤네. 야. 이거 너무 많이 왔네. 이러면 안되지. 어. 이거 아니거든. 어. 이렇게 오면요. 어. 기간총 같은거 하나 개발해놓으면 딱 좋거든요. 하. 기간총은 개발을 못해요. 이 나라는. 할거면 영국. 어. 독일. 프랑스. 이런거만. 좀. 탱크같은거 막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안됩니다. 뭐 러시아가. 네. 뭐. 1차 체견때. 빠를빠리 끝났으니까. 옵니다. 들켰네. 백. 와. 병사가. 무슨. 일이 맞냐. 어. 지웅군온다고? 지웅군오면 할만한데. 가자. 얘들아 지원군은 뭔데 지원군 세르게이 세르게이 카멘스키와 미하일 세메노비치 보론초브와 상대이름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외워봤자 뭐합니까 곧 죽을래야 곧 죽을 사람한테 예음 따윈 외우지 않습니다 곧 죽을래인데 갑시다 좀 억울거렸다 어우 억울거렴 니네 뭐냐 아 그 장군 애들 그 배운거 있죠 배운거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적들은 어디쯤 배치될까요 아 저기군요 갑니다 아 대폰 따라오지 마세요 예예예 꺼주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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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면 닫 닫겠다? 어 닫겠다 닫겠다 어 스펙트 대포 뭐 이런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닫아요 여기든 안되는게 없어요 여기서 저기 애들은 빠르게 장군 죽이고 어 하면 돼 이 장군은 비싼 장군이니까 야코 지키든가 말든가 응 니네 왜 거기있냐 어 일단 밟고 니네 왜 거기있냐 어? 아아 구석 아니었어 어 아싸 구석 우리야 이제 장군 달려 니네 왜 거기있나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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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일이야 와 와 화력바 구멍이 몇개야 앞구멍 뒷구멍 다있네 아 아 앞구멍 뒷구멍 그래 큰일날소리 어 뭐야 뭐야 대포바 우와 얘네들은 배운 애들이야 어 대포 좀 좀 만져봤다 대포까지 좀 먹어봤다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쏩니다 자 군이 대 어 제1 어 제1입니다 제1 어 총 좀 만져봤다 군이 총 좀 만져봤냐 아 일단 어 총 좀 만져봤습니다 맞나 하지만 무슨 밥이다 잡밥이다 그냥 이렇게 배치해놓고 배치가 안돼 로세이야 없 tanta 제1 져 king 너 intellig은 이 고 이것은 수가 그 저 되어 하겠습니다 오와 bef tässä 미국의 자기계는 젠장 배가 끝나고 스티 reservoir 오암 하나 뷰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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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병 죽였다 너네 와라라라라 죽였어요 와... 진짜 멋졌다 너네 와... 일로 찾았어요 바꿔서 그런가 봐 막기 싫으면 달려라 너무였어 뭐냐 진짜 에임이 미쳤어요 에임이 맞고 에임이 땅! 에임이 땅! 거기 숨지마 거기 숨지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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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아 안에 안에 숨으면 살 가능성이 있어 너네 백원들 거기서 쏴 거기서 쏴 빰~~~ 진영을 beggedative 말고 바로바로 쏴라 어마이 지즈스 원투 투 워anks 와 원투 투 투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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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와아! 와... 총알이 잇봤습니다! 도망가는 멍청이들을 우리는 죽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러시아 제군들이 군인들이 전투를 공격받으셨고 지금이랑 1 1 2 2 2 4리퍼리 وا욫 경기병들 준비 1 런~~ eral relieved 봐 37은 금 visual 아직 지도úng hustle 차이나기 차이나기 뭘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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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경기경기 잘하고있네 AI가 AI가 보통치곤 잘하고있어요 일반인간첩 잘하고있습니다 근데 제인은 배터리상 가운데 보일게 지켰어요 그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팔각형 해가지고 막을 냈던거 같은데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적들은 여기섰고 적들이 앞에있어야 했는데 어 뒤에있네 적들이 한번 뭉쳤다가 건물뒤에 싸울렸던거 같은데 아 맞습니다 그걸 깨뜨려가지고 어쩌다가 이런거같으면 돌격 돌격 잠시만요 여기야 하나 묶어왔죠 묶어왔습니다 묶어왔어 묶어왔어 고고고고고고고 묶어왔죠 적들은 뒤에 빼고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치려고 하지만 왜냐 너무 멀어요 바보같은 편안하게 돌격 반격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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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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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부끄뎌 부끄뎌 죽였다 죽였다 이겼다 또 낡기려면 악살에라 하이퍼 이겼습니다 와 5000명이 참여해서 45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거의 영웅적 승리죠 이건 말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승률 같은 경우엔 이름 없는 장군이 2253명을 출전시켰으나 2000명 이상이 사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적들이 웃긴건 적들이 사망시킨수는 74명이란 점 아 이건 뭐 그렇지 바보같은 전략입니다 적들은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뽀뽀뽀뽀뽀 아 이건 뭐 그냥 아주 멍청한 병사이라고 저 여기서 방금 러시아 로 좋겠습니다 음 짜머니 베리베리 쑤까 이건 실제 러시아 어 쑤까 쑤까 쑤까가 네 한국어로 하자면 씹 아 그건 그겁니다 상상 여러분 그거죠 쑤까 네 이건 진짜 이연말 욕하는거지 어 근데 이게 뜻이 다양한 다양하다던데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뭐 뭐 띠빨 뭐 뭐 그 때때로 다르잖아 상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압니다 저는 어 그 그 이 숟가를 제가 러시아를 음 궁금해도 되었거든요 약간 근데 뭐 뭐 조금은 할 줄 압니다 러시아 살면 대화는 못하지만 이게 그거구나 아프리카인들을 불러온거구나 어휴 걔네들 뭔 고생이야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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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를 만들지 마시고요 광산 오우 쉣 오우 레이 이걸로 가자꾸나 가자 우리 아름다운 공산당을 만들자 우린 공산당을 만들어 적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우리의 러시아 군들은 토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러시아 아름다운 군인들이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돌격하실 것이며 적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적들을 무찌르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간산에 이거 만드시고요 다음은요 다음에는 만들게 없을 것 같은데 오우 다행이다 얘네는 도시 한개밖에 없죠 만약에 엠파이어 같은 그런거였으면 쟤네가 진짜 진짜 셌을텐데 엠파이어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토탈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거 이거보다 더 재밌어 왜냐면 맵이 아프리카까지 있거든 아프리칸 북부 북부 한 조금 거기다가 인도 거기에다가 또 뭐있냐 북아메리카 다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 어찌 좀 지는거 같던네가 좀 상황을 보자 얘는 그냥 참여한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보여 진다고 하면 일단 이 두 도시를 빼는게 낫겠죠 뺏은 다음에 방어하다가 전선 그리다가 적들이 돌 푸는다 탕 하고 막아 그리고 부웅 스치면 돼 아래쪽을 싹 먹는 다음에 감쌌죠 감싸면 아 감싼 다음에 얘네들을 어 얘네를 먹어 먹은 다음에 아 뚫렸네 얘네들이 결국엔 오스만 제국도 좀 조금씩 이제 세지겠는데 슬슬 못 이겨 이거 솔직히 말하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린 그 희망을 보탤 것입니다 가자 빰빰빰빰빰 전국에서 몰려든 병사들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도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잔향하는 박수를 쳐줍시다 와 최고급 병사 또 온다 무시한 병사 많아 망했다 최소 이게 2천명 4천명 4천명이 도역해온다 우리의 수 우리의 수는 얼마 안되죠 우리 산 수가 몇명 되려나 한 천명? 아 적어놨다 여기 이거봐 명예의 영웅적인 전투라서 그런지 죽여라 띠럿다이 우리는 이길 것이다 병사를 도모하라 터널 놀리겠다 어 사실 장난을 하는거지 장난을 하는겁니다 아 설마 진짜 믿는사람이 있을까봐 와 40분 로카인데 34기가야 어우 개같은거 진짜 개빡치워지 아 내 하드가 지금 1테라거든요 디드라이브가 그게 1테라인데 이참에 10테라로 넣어볼까 10테라는 너무 비싸 5테라가 낫게 됐군요 5테라짜리 그건 아예 어 그 디드라이브에 있는 1테라짜리인데 게임용으로 쓰고 5테라짜리는 영상으로 쓰면 딱 좋은데 근데 5테라가 비싸니까 5테라 얼마 안가 끝나고 제가 찾아볼게요 한 5만원 5 6만원 하지 않을까 잠깐만 네 옆에 마침 태블릿이 있는데요 제가 이 태블릿을 맨날 영상을 보거든요 유튜브 유튜브하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라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구랍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또 잘못 건드려져가지고 어머니 탓하는게 아니라 예 어머니가 진짜 모르는걸 또 이상하게 누른거 같습니다 가짜 배경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오 5테라 4 5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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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입니다 참고로 지식이 지식이 왜 들어가 쇼핑 어... 보면요 외장 하드가 13만원이네요 존나 비싼데 난 내장을 찾고 있는데 왜 내장이요 이새끼들아 하드 야 하드 맞춰 나올꼴? 일단 잠만요 헷 걸렸어 하드는 어떤게 좋을까? 아 이거 이렇게 보였단 말이야 방금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고 여기 이게 정상이야 이씨 와 별 달았어 볼까? 일반 병사들 네 이런 애들 39 39 확률로 39% 확률로 맞는다 이거죠 근데 얘네는 어떤게 맞는거야? 이거지? 이거지? 미쳤다 똑같애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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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잘 쏘는거네 얘네가 이거 원래 상당히 멀리 안 떠는게 좋아요 약간 멀리 안 떠는게 좋습니다 mail drown 헐 겸비병 one two three on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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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구나 가자 총OUGH 총 들고 다 닿는다 와아 뻥뻥뻥뻥뻥 쏴 쏴 와아 와아 아아 버텨라 상대가 형 기계촌이 분리와 상대가 기계촌이 되네 우리 기계촌 끌렸을때 기계촌 끌렸을때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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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똑똑하게 전력하고있죠 노력하는거 똑똑한거야 이게 잘 모르는거야 짠 짠 짠 짠 미치게 총조 미치겠다 쏴 퇴각합니다 아아 이거 잘 못해드렸는데 일부처에서 와아 개네라 파킹 다잇 형 덮고 초점을 맞추는게 맞추면 상을 상을 해리겠네 잘 맞춘 과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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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뻥뚝이다 와아 역대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여기 총으로 준게 아니라 덱으로 준게 여기야 승리지마 직긴다 전원 전원 도망가는것들 여유롭지 않아요 와아아 아아아아 적탄병이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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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과자 두뱅둥이야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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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와 기계좋게 십사기 진짜 끝났다 아 아 아 아 아 붕붕붕붕 530명이 사망했고 적들은 점멸 빰밤 또 또 또 세웠어 또 세웠어 동상 두개 젊은이가 매우 개빡칠겁니다 오질건데 지금 이 틈을 타 하드를 봅시다 하드를 잠시 볼건데요 하드는 뭐가 좋을까요 일단 시게이트가 좋겠죠 시게이트 UWD 도시바 소니는 모르겠어요 소니는 안 써봤어 소니가 하드를 만든 것도 2번에 알았다 샌드디스크 샌드디스크 잘하지 솔직히 하드하면 여기죠 삼성전자는 솔직히 아니고 이진의 유비커터스는 어디야 첨부원들이 되고 하드하면 여기죠 시게이트 WD 도시바 샌드디스크 이게 대표적 하드입니다 여기가 솔직히 잘 만들긴 하죠 종류는 하드 용량 5테라 없다고? 어머니 아버지 형님을 다 부를 순간인데 5테라가 없다니 와 기본 젤 산게 심하 와 왜이렇게 비싸 개비싸네 너무 비싸 카드가 다 비싸 안되겠네 와 미쳤어 왜이리 비싸 내장을 찾고 있는데 왜이렇게 외장이 나오냐 외장이 인기 많게 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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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